그 텔레비 앞에 앉아 콩팡팡 풀어가면 너희 죽어서 아이고 아이고 저디 저 사람 봅사 아이고 정의연 서방인측 죽어봤도 저 아이들 의지어멍 저거 밭에서 일러멍 아이들 저 오늘 기억나도 난 저 잘되연 저 어멍신데 이제 보다폭행어멍 저거 어디 저 어멍 위어연 미신 관절 안좋은디 어디 연락허연 그 어멍 수술래 주제연 정은한 저 어멍게 아이들 키울 땐 서뭇 괴롭고 처음 힘든 세상 어떤 살코예쭤만은 키왕나도 난 아이고 보라미신 저 어멍 저 법석에 저거 보멍 그건 아니지 그냥 이거 미신 휴지영이가 어멍어멍 죽을 때보다 더 우는구나 아이고 눈부신 조각 시골금 울어간다 울어온다 미신 눈부시나마나 첨양 나이 들어가면 자꾸 그게 경주화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다 가심 속에 이신게 나오는 것 중에 난 요새 양 미식의 영영은 또 지나가당 노래만 그자 혼구절 나 가심 녹여주는 노래만 나와도 그자 잘잘잘잘잘. 자리비만 봐도 미식의 호살만 연날 닮지 아니엉 해도 그자 겟 난 이게 다 인역 서름에 그게 나오는 거주 그자 나오는 게 아니우다게. 아이고 요로긴 저 갈매기 다방도 저 성모형님도 보단 미식어쌌보멍 훌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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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쩍. 이거 미신 소나이가 원 뭐 호살넘인들 그자 훌쩍 훌쩍 훌쩍. 소나이나 마나 삶이 살아가면 가심으로 참 걸느끼민 감동도 허위영 그게 나오고 서글퍼도 나오는 거죠. 남자가 가심이 없어야지 남자가 가심이 없어야지 남자가 가심이 시민 거 없으신 쟤도 말을 해도 없으신 이사름아 쏘나인 말이여 딱 세 번 운전했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친구가 죽었을 때 나라가 망할 때 이사름아 아이고 그것도 양 연말이 우다게 연말이라 아이고 이녀 가심으로 참 안 좋은 일도 있고 고통도 받고 커다보면 그게 무사하니 남아게 아방은 그거 울멍시르멍 헐리리 어서노 난 그게 안 나오미주 아방은 양 참 인생 살멍 그거 나올 만이 괴로운 순간이어서 나수다게 나도 한 번 울어났어 이사름아 저 이녀가한테 돈 바로 먹기니깐 영도 딸이 아니고 용두산 공원간 싹싹 추우니서 호룩밤 밥 굶으니까 이사름아 아닌게 아니라 콧물팡팡 진짜로 이사름이 뭐 콧물팡팡 이거 팡팡 미식어 그때도 다 들은 소문이 있쥬 미식어 용두산 엘레지 불러가멍 그디 올라간 그자 이 사람 저 사람 신디 전부 천 돈 삼백 미식어 돈 2만원 보내라 만원 보내라 이연 그때도 아방 할만이 주다기 1박 2일을 이사름아 첨면 못참한 아이고 참 드라마요 드라마랑 나도 알주게 참 사나이 이건 참 가심 아픈 거 있는 건 노래도 있쥬만은 나도 알함수다마는 아이고 살아가멍 이거 울멍 이거 아닐리멍 사라지는 삶이 어디쥬가 조항도 이거 흘리고 참 가심 아픔도 흘리고 이걸 흘리는 것도 다 살아가는 거고 그거 양건 굳게 배를 일만도 아니우다기 초물증도 알아야지 이사름아 그자 헛살려면 잘잘잘잘 그게 너무 쉬우면 그게 에이거 쉬우나마나 아방도 이거에 야 거역년날 양 나가 첨어머님 산때 들은 말이 있어도 나가 이제 미식아 도망살때 뭐 증명이 안되때니구만 아이들도 아이들도 커가고 이제 손질도 커가고 그날 하루방 우세 생각해 나가 입을 딱 조갑을 엄쥬 나도 들은 말이 있쥬기 미식을 들어 미식아 동네에게 화설 눈 맞은 미식어 단 집 있어 반대어 난 다 설레비기로 했단 그자 담꼬망 의임에서 그자 활짝 활짝 허멍이고 흘려가 난 또 마음 약해엔 아방 가위 손심은 서묻 종달리로 의한 그때 평대 한동으로 의한 돌아나 본 거게 그때 어머니 형 죽은 어멍이 형의 강 돌아왔지 나만기 말을 졸발하구나 이제 어멍도 그거 따믄 나가 거겠나 그거 저 어신도래 저 가락지 외상으로 했단 그거 못 받으란 거겠지 그거 못 받으라만은 손아이들이 여자애 이거 약허여 경력 넘어가는 수 난 안 약허여 이 사람아 속삼없다게 나 들은 말 있어도 이젠 아가 세월 흘러고 신이젠 병대까지 나 그거 해역 나가 무시고 허리해었쥬만은 아이고 아방 개나저나 난냥 요새 탈비만 박아민 참 영바도 가심 아프고 아이고 정은 사람들도 혼세상 살고 주우민 주운대로 또 이거 나고 난 원 연날부터 동네에서 소문나나 수다기 나보민 가슴 안 아파? 안 아파 안 아파 왜? 나 놈은 보면 가심 아프고 이주록 저 보게두에 1800원이신 서방 보면 가심이 안 아프나? 예 1800원이라면 오늘랑 저 우영받디 미식어 신구제는 난 헛설 그대강 솜 봅서 그거 미식어 신구제는 누게 봐 정체가 말이 대염수각이 이 사람아 이 모살 보름을 안 봤나 세상 뿌영은지 또 어디래 정체하신 소리 저 마시크 두겹으로 희영씨 형 저 감히 나뭇충다니 강희영아 쭈옹 아이고 늘랑 나오지 말라 아이고 쭈옹어떵이 오늘 자이 기어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늘 미세먼지 나쁨이 났니 아이고 아방 개마스크도 포람설은 해인게 들어 뽑대가 나 원 개마스크 원 상품으로 나완 포람쬐 질동의 어멍 아이고 성님한 시영 등기지 말한 쩡도 호나 사줍사 어멍어 같대 건 무신마리니 행들어보는 요샌 양 개마스크도 나왔째네 힘쓰다기 진짜 누겹 말정이나 개 열받네 정말 개난 개는 저 모래보름 저 걱정돼 혹 서방은 백기지네 내천강 일러렛 두겹성감이 나금칭도 아니옵니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